또 하실 말씀 있는 분? 네, 저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직장인인데요. 첫 번째 영상이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최근 지난주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우와! 이거 박수치는 일이 아니고요. 이거 절로 나오네요, 그냥 박수가.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신용대출, 또 부모님 도움, 또 담보대출까지 다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영원까지 끌어서 집을 샀는데 산 이유가 이제 제가 전세를 몇 번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으니까 정말 서울에서 집을 못 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못 사겠구나. 정말 내 월급 가지고는 점점 밖으로만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지금 아니면 못 사겠다는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좀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 같은 건 안 드세요? 혹시라도 집값 떨어지면 이 40%가 빚인데 아니, 드는데 이제 정말 아까도 영상도 나왔는데 떨어질까? 아마 정말 서울 집값은 떨어지면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대부분 제 친구들도 해서 많이 산 것 같고 한국 망하기 전에야 설마 서울 집값이 떨어지겠어? 서울인데! 네, 그런 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선생님, 한국에 한 번 망한 적이 있잖아요. IMF. 많았죠. 그때 저 집값 기억나거든요. 정말 반에 반 토막 나서 길거리로 내앉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았죠. 그러니까 외환위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였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나 하우스포 사태 때도 집값이 많이 빠졌는데 문제는 대출이 좀 많으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출을 활용한 무모한 어떻게 보면 약간 배팅일 수가 있다. 기우질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은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울 지금 아파트값이 올해 6년째로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이클로 보면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신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과연 집값이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은 사실상 도짜리 깔아봐야 알 수 있어요. 저는 분명한 것은 지금이 과열 건이다. 과열된 건 분명하다. 그것도 비이성적 과열이다. 비이성적 과열이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과도한 비테크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지 않느냐. 투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리스크 과열 때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갭 투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차를 산다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빠지면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그 아무 죄 없는 세입자까지도 빵통 전세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상향의 어떤 맹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좀 냉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어떻게 보면 과열의 그것은 기쁨이 흐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